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 좋게 우리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일장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저녁 후강이었죠. 일단 불안정한 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파월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긴축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뱅크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50BP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3월 FOMC 발표가 될 때까지 계속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밤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이런 지표가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6.1에서 2% 정도로 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시 변동성에서 주요 주체가 되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일부 섹터 2차전지 섹터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테마성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확인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테마 장세가 움직인데 1월, 2월에는 2차전지 섹터라든지 로봇 섹터가 움직였을 때는 모든 종목군들이 한 번에 우르르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힘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게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1등, 2등을 했던 개별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힘을 많이 잃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군들이 조금 덜 올랐는데 지금 이 종목은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악재 같은 경우에 더 큰 악재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거나 아직까지는 현금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현금을 하시는 게 약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뜨겁게 각오는 있지만 확실히 1월, 2월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씩은 줄고 있다. 동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체크해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번 주에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조금 또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좋을 것이다 라는 식의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내일 밤에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좀 주목해서 보세요? 저는 여전히 2차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1월, 2월, 3월, 3월 계속 2차전지만 얘기하니까 2차전지 좀 지겹다고 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한 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세에 출발을 했는데 일단 그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특히 리튬이라든지 MLCC라든지 2차전지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군들 물론 그 섹터 내에서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상승탄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2차전지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섹터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계속 관련 섹터는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이벤트가 있는데 인터배터리 데이라고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CES를 보듯이 배터리 2차전지라든지 셀 쪽을 보게 됐을 때 인터배터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라든지 각형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CATL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탈중국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배터리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4월에 기아가 전기차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EV9이라고 대형 SUV입니다. 일단 SUV 시장이 미국 쪽에서 좀 강합니다.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보게 됐을 때 1월 수출 동향을 보게 됐을 때는 전기차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IRA 법안에 대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 대형 SUV에 대한 미국인들의 욕구를 좀 불붙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신차 발표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쪽을 봤을 때 그냥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라든지 당연히 동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도 여전히 뜨거우니까 저희는 어쨌든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 2차 전지의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LCC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윈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음날에도 관련주, 긍정적인 영향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장용 MLCC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물량 자체가 약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평단가 같은 경우에도 약 3배 정도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적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성장 속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MLCC에 들어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삼성전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MLCC,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 재고량도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업황 같은 경우에도 바닥 짚고 다시 한번 반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대형 IT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주가 대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체크해볼까요? 네,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라인 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한 면이 많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수과는 14만 4천원에서부터 14만 8천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고 목표가는 17만원, 그리고 손도일가는 13만 2천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기 오늘 3% 가까이 좀 올랐지만 내일 조금 눌렸을 때 15만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내일 시장에서 한번 삼성전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준비 함께 일하기를 해봤습니다. 김시음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